하모니카를 이제 시작하거나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모니카를 조금 나름 배워서 이제는 조금 더 나에 맞는 하모니카를 선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트레몰러 하모니카 선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담을 때의 내용들은 제가 경험상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하모니카의 성질 또 특성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할 때 트레몰러 하모니카를 세 분류로 저는 나눕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사용하는 하모니카 그리고 일반 성인분들이 시작하는 하모니카 세 번째는 나름 연주 좋은 연주를 하고 싶고 그에 맞는 하모니카를 찾는다 이 세 가지를 하모니카 선택의 분류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일단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후나 이런 동아리 개념의 하모니카를 처음 선택할 경우에는 굳이 퀄리티가 높은 하모니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은 순발력으로 하모니카를 붑니다 보통 순발력으로 레미파 솔라 시도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곡들이 웬만하면 다 부러집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성인과 달리 순발력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순발력으로 그렇기에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퀄리티가 저렴한 하모니카를 구입하시는 게 낫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쓰는 하모니카의 가격대는 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 하모니카를 쓰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희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는 성인분들께서는 하모니카를 선택하실 때 조금은 신중하게 하모니카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어떤 하모니카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모니카를 입에 대었을 때 그립감 즉 하모니카를 입에 대었을 때 그 입술과 하모니카의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함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아토닉카 이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별개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립감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발달된 다이아토닉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의 맞춘 입에 맞춘 그런 그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립감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립감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호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립감이 조금 크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모니카를 입에 대었을 때 편안함 그것을 그립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립감이 좋은 하모니카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립감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좋은 그립감을 가진 하모니카들은 앞에의 치구가 하모니카를 부는 앞에의 치구가 좁습니다 즉 플레이드라거든요 이 플레이드 부분이 좁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를 불기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모니카를 소모품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소모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도 결국은 소모가 돼서 폐차를 시키듯 모든 제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도퇴 시키든지 그래서 소모품이다 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악기들 보다는 소모성이 조금 빠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모니카를 다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어를 하나 꼭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두 개 이상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주를 나갈 때는요 꼭 하모니카를 스페어 하나를 가져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인분들에게 추천해주는 하모니카는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왕이면 우리 국내산 하모니카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하모니카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다벨이라는 회사와 미화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요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하모니카를 처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내 하모니카를 추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모니카는 특성상 AS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낸 하모니카는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이상이 쓰면 친절하게 AS를 해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주할 기회가 많다든지 그리고 하모니카의 어떤 소리를 더 세밀한 소리를 잡아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를 연주하실 기회가 많다든지 그리고 정말 좋은 하모니카를 한번 선택하고 싶다면 4종류의 하모니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해주는 하모니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를 어느정도 조금 부시고 스페어로 좋은 하모니카를 하나 더 구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하모니카입니다 저는 연주를 할 때 일본 돈보사의 이와사키 솔로 하모니카로 거의 모든 연주를 합니다 앞에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립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달력 그 다음에 하모니카의 내구성 목재밭이기 때문에 제가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는 하모니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모델은요 돈보 밴드 모델 그리고 돈보 프리미엄 그리고 수직기 회사에서 나온 허밍 W 모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하모니카를 더 구비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돈보사의 이와사키 솔로라는 모델 그리고 돈보 밴드 돈보 프리미엄 그리고 수직기 회사에서 나온 허밍 W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나무 바디가 좋습니까? 플라스틱 바디가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바디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하모니카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나무 바디를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바디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물에도 넣어서도 안되고요 꽤 예민하고 일단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나무 바디는 그다지 저는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썩 추천해 주진 않습니다 차라리 입문자분들이 나는 그래도 좋은 하모니카를 좀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돈보의 프리미엄 모델과 그리고 수직기의 허밍 W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트레몰러 하모니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떨림입니다 떨림 보금 계열 아래와 위가 어떤 피치를 약간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피치를 아래 위를 좁게 할수록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카 퀄리티도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찰랑찰랑한다는 느낌 이 느낌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일본 수직기 회사에 나오는 하모니카를 추천해 드립니다 퀄리티가 가장 높은 하모니카 중에 허밍 W 모델 그리고 스페셜 21 모델 그리고 허밍 회사마다의 어떤 튜닝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랑찰랑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원하시면 수직기 회사에서 나온 하모니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하모니카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모니카를 구입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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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